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22년도 9월 27일 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부모님들 가운데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는 거죠. 시험을 없애는 당연히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개 이제 저희들도 오랜 기간 공부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대개 시험 과정을 통해서 마치 두뇌 속에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조합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험이건 긴 시험이건 간에 시험이 자주 있어야 그만큼 학업성취능력 같은 것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전국 좋은 노동조합 전교조가 되게 등장하고 나서 이분들은 좌파적 섹취하경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없애는 본인들도 논리가 있겠죠. 시험이 뭐 학생들에게 무슨 과도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뭐 그런 거 세상살이 자체가 그냥 시험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딱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야 뭐 다 살다 가겠지만 가장 그 귀한 시간에 시험을 없애는 그런 시대적 분위 속에 성장한 학생들은 얼마나 비용을 많이 치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문제를 동아일보가 사슬에서 다루었네요. 시험 학생들 시험도 못 보게 막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협약 유사 사례가 아마 강원도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원도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대로 학력평가를 시행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1월 동안에 강원도 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진단평가가 전교조와의 전임 교육감이 맺었던 단체협약 때문에 사실상 무산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학부형들이 나서 가지고 제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대한민국 교육이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학교를 다니더라도 시험을 없애는 것은 곧바로 그냥 학생들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진절미를 치지만 아이들 세대까지 이렇게 망치지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 잘못된 이런 생각을 제도나 정책과 해 가지고 참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나서 가지고 제발 평가 시험을 제대로 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마 이 같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하고 단체협약을 맺었던 모양입니다. 강원도 교육 중의 진단평가는 올해 6월 학력신장을 최우선 공략으로 내세워 당선된 약간 우파적 색채가 강한 교육감이겠죠.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이었던 전번에 강원도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 발목이 잡혔다.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초등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교육청이 주관한 학력공사를 금지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간 비교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아마 전임 전교조 출신의 강원도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에서 그걸 맺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희망 학교만 진단평가를 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로 시험을 못 보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기가 찬 거죠. 그냥 아이들을 망치고 나라를 그냥 가난하게 만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단체협약을 어떻게 맺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게 한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놀이동산처럼 학교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희들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인간의 두뇌가 확장하고 그다음에 재조정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 자신은 계속해서 책을 쓰는 공부를 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확장돼가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시험 없으면 지식의 축적은 없는 겁니다. 학교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시험이 없으면 아무런 지식의 조직화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단체나 이런데 큰 애정을 갖지 않고 5년, 10년 다니더라도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 별로 생각이 나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좀 연단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학생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교조 하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에 다 실시되고 있는 거죠.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육을 주도했던 8년간 시험이 하나 둘을 표지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게 됐다. 자녀의 학력을 알 길이 없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함에 따라 계층 간 학력차도 커지고 말았다. 뭐 여기에서는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친전교조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부정도 깊숙이 관여됐지 않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 치료해졌던 교육감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올해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아주 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친전교조 교육감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친교육감 여러분들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선거가 아닙니다. 정당선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당 간 여러분들 선거와 마찬가지로 꼭 같이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현재 선관위 체제에 하여 치러지는 모든 공직선거가 특정 단체와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에 의해서 상당히 뭡니까? 장악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그냥 전복시키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가 당할 일인 겁니다. 같은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이 다 이런 거죠. 아이들 바보를 만들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세종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리면 딱 보시면 뭐가 기억납니까?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강미예라는 후보한테서 4%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아가지고 세종시입니다. 최교진이라는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아마 세종시에서는 친정교조 교육감이 당선됐을 겁니다. 최교진 씨가. 그냥 이거 보면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게 그냥 보이잖아요. 표를 빼앗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같으면 두 개 후보가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모두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5% 재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세종자치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6만 5천 8백 35명인데 이 숫자의 25%에 손을 댄 거죠. 2천 7백 39표입니다. 그 2천 7백 39표를 친정교조 교육감에게 더해주고 그다음에 반정교조 교육감에게 빼는 그런 식으로 손을 만진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은데 교육감 선거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관여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만지는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 특정 노동단체, 특정 지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딱 나오지 않으면 1번, 2번, 3번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세종시에서는 친정교조 교육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8%를 받았는데 사전투표는 33%를 5%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반정교조 이름 교육감은 당일 투표율이 20%인데 사전투표율이 17%로 3. 몇 퍼센트를 빼앗은 거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시험 없는 사회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시입니다. 너무나 확연하죠. 인천시의 10개에서 모두 다 친정교조 여러분들 교육감은 다 성리를 거둡니다. 다 플러스값이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7%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정교조 여러분들 교육감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숫자가 나오면 안 되죠. 표를 옮겼다는 이야기죠. 최계훈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표를 빼앗아가지고 표를 그냥 옮겨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다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건데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그래도 입 다물고 문제없을 거라고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으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 표를 더해줬으니까 플러스 7%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반정교조 후보한테서 10%를 빼앗았는데 10%가 959표입니다. 10%를 빼앗고 10%를 더해줬냐. 총이동표수는 959 곱하기 2가 되겠죠.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를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손을 대는 그런 세력들이 특정 정당이 다투지 않는 교육감 선거까지도 친정교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8년 때는 노골적으로 했고 2022년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일부 여러분들 반정교조 후보들이 조금 당선됐죠. 2018년 때는 압도적으로 압성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선거를 만져가지고 된 겁니다. 사전투표.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들이 선거 문제없고 무슨 더블민주당 강편이고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당해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교육계가 이렇게 완전히 다 장악이 된 거죠. 다행히 이번에 절반 정도는 찾아왔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선거거든요. 인천광역시 선거 결과가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손을 댔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냐 대한민국이 우습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안 보게 한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민들을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쉽게 권력을 50년 100년 끌어갈 수 있겠죠. 참 사악한 일입니다. 지금 공병호 tv 못 보게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지금 나가면 거의 못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이런 악한 세력들하고 신인 대통령이 맞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나라는 유복하게 컸고 나이가 들어서 유복한 와이프를 만나가 잘 사니까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